세계 최초로 에어백 청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주는 헬멧이나 상반신 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는 많았지만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에어백 인사이드 스웨덴이 청바지 내부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에서 튕겨져 나가면 청바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한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충전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방수 기능에 통풍도 잘 된다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사고가 잦은 바이크 운전자에게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미국 크라우드 펀딩사 인디고고에서 2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